반갑습니다. 그림거리는 아재의 냉이 입니다. 딜리헛 패터리온에서 연재하고 있는 금객이라는 만화인데 네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카스는 주인공 온다라고 이석호의 명을 받고 온다를 자취하러 온 자기 캐릭터 요구를 하고 첫 육두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자기이구요 캐릭터는 자기이고 쌍수검을 사용을 합니다. 요번에 지금 그리고 있는 회차는 액션이 좀 많아 가지고 그리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동선도 조금 복잡하고 그래서 작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도 그려주고 보통 눈을 그릴때 똑같이 검은색이면 검은색 이런식으로 칠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좀 변색적인게 많습니다. 어떨 때는 눈동자만 그릴때도 있고 뭐 검정색으로 완전히 칠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취향대로 그냥 그립니다. 어차피 인물만 비슷하면 되니까 보통 작업을 할 때 이제 러프를 깔끔하게 하진 않습니다. 혼자 그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충 아 이런 동작일 것이다 라고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펜선 작업할 때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자기 캐릭터의 요구는 사민조로 이제 같이 행동을 하는데 검을 쓰는 검을 쓰는 검객 포항하고 그 다음에 법수를 부리는 이제 곰방대 라는 양 할배 캐릭터 하고 그 다음에 요 자객 요울 하고요 사민조거든요. 그런데 포항과 검객 포항과 이제 법수와 곰방대 할배는 이제 고용된 사람이고 자객 요울은 이제 이가 집으로 이제 팔려온 아이 라는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짰거든요. 애초에 어릴 때부터 이제 자객 집단 쪽에 무술을 익혀서 이제 아들 이수코를 호위하기 위해서 뭐 길러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수코를 호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릴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액션 장면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액션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동작도 생각해야 되고 공격할 때 모션 자체를 어떻게 자를지를 생각하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수정하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부자연스러운 것도 계속 만져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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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